4대 내 말 틀려? 여기 나한테 막히고 임무 안췄요. 레벨업 되었습니다. 유저들 사이에서 대장은 신이야. 폰 좀 가져다주시면 안 될까요?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... 지금 어디십니까? 폰 먼저 강간, 살해하는 루치고 특별한 직업 없이 폭력 개입에 중독된 하무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모두 위재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의 변 아저씨 얘들 뭐야? 무서울라 그러네? 다른 사건일 때도 저런 게 있었나? 강력사건 중에 유사점을 보이는 것들만 분석해봤어. 무기징징한데요? 야 니들 왜 죽는지 알지? 이거 게임 아니야. 나 지나가면 바로 쏴. 다크나이트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와이어로 걸어가지고 확 지집어버리는 거. 뭐야 이거?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